안녕하십니까 물질추출론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게 될 2주차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물질추출론이라고 하는 강좌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것인지 또 그러한 원리들이 어떤 건지 아주 계략적으로 물질추출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이라든가 또는 화장품 소재 또는 의약품 또 식품에까지 널리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천연물들 예를 들자면 주로 생약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응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 천연물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분리를 해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천연원료로 특히 화장품의 경우도 미백원료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렇게 천연물로부터 유용한 그러한 물질만을 분리를 하고 그리고 정제를 해서 그래서 사용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일련의 어떤 물질의 분리, 정제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 이를테면 물질추출론에서 다루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첫 시간에 개요시간에 아스피린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는 어떤 천연물로부터 유래가 됐고 또는 몰핀이라고 하는 진통제가 어떤 천연물로부터 유래가 됐고 항암제인 텍솔이라고 하는 것이 주먹이라든가 이런 데서 유래가 됐다라든가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알부틴이라고 하는 미백 성분이죠 우리 고시 성불로 되어 있는 미백 물질 같은 경우는 월귤나무라고 하는 베어벨이라고 하는 나무로부터 나무라고 그럴까? 식물로부터 추출한 그런 물질이라는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이제 거의 끝시간 마지막 부분 정도에서 그러면 왜 우리가 분리라고 하는 것이 분리하고 정제하고 하는 이 과정이 분리정제라고 하는 과정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러한 분리정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은 특히 우리가 최근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명공학 기술로부터 얻어진 그러한 원료들 이런 것들을 분리하고 정제하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소요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실은 어떠한 특정한 목적하는 성분을 분리를 해서 활용하기 이전에 어떤 천연물로부터 분리하고 정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분리정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측면에서 생명공학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어디에다 비유를 하는지도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어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빨리빨리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생명공학 기술이라고 하는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크게 4대 기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명공학 기술에 우리가 응용이 되는 그러한 생물의 형태가 보시면 효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미생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미생물 중에서도 정지가 되어 있는 활동을 안 하는 사멸된 미생물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또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동물 세포라든가 곤충 세포 또는 동물 개체 식물 세포 또 식물의 개체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는데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과정에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4대 기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육종 기술이에요 육종 기술 즉 육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근간이 되는 그러한 생물체를 갖다가 활용을 할 때 근간이 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어디서부터 이용을 하느냐 이런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 꼭대기가 스크리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미생물이 되든 또는 효소가 되든 또는 어떠한 유용한 물질이 되든 그것들을 갖다가 이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순수하게 분리를 할 필요가 있죠 바로 저기서 얘기하는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영화의 영화를 갖다가 이제 그 영사기를 통해서 투사하는 그 막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스크린 그러죠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 이제 이 막 이것도 이제 스크린 그러는데 원래 스크린 그러는데 이런 이제 투사막을 갖다가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이 스크린이라고 하는 영화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저 육종 기술에서의 스크린은 뭐냐면 골라내다 가려내다 선별하다 그러니까 선별 골라내기 가려내기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선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미생물이 되든 효소가 되든 또는 여러 가지 동식물이 되든 뭐 이런 이제 개체들 중에서도 효율성이 가장 좋은 우리가 목적하는 물질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 효율성이 가장 좋은 그 녀석들만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참외나 수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장 크고 가장 맛있고 하는 것만 그러한 종자만 골라서 걔네들을 갖다가 이제 번식을 시키면 맛있고 또 크고 그런 우리가 이제 과실을 갖다가 얻고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미생물도 마찬가지 그러한 과정을 스크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선별 또는 골라내기 또 가려내기 뭐 이런 의미예요 자 또 인위적 변이 그렇게 스크린을 해도 어떤 경우는 부족해 우리가 있는 현재 존재하는 현재 존재하는 그러한 물질로 많은 생물체로만은 부족하면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해서 더 어떤 기능을 갖다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그런 것들이 인위적 변이잖아요 또는 돌연변이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색소를 갖다 만들어내는데 이게 검은 색소를 갖다 만들어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물질은 굉장히 유용한데 이게 색소가 검은 색소를 갖다 띄고 있는 물질을 갖다 만들어내가지고 우리가 화장품 예를 들어서 소재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검은 색깔을 갖다 띄고 있다 그럼 굉장히 제한이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이용하는데 눈썹이라든가 마스카라라든가 이런 데는 유용하게 할지 모르지만 파운데이션이라든가 이런 데는 검은색을 띄면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돌연변이를 시키는 거예요 돌연변이를 시켜가지고 흰색을 띄게 만든다라든가 또 교배 유전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NA 또는 세포 융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무추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추 뿌리는 무가 달리고 그 다음에 잎사귀는 배추가 형성이 되는 쌈추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쌈추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보통 먹는 상추 상추하고 배추하고를 교배시킨 거예요 그래서 배추처럼 잎사귀도 크지만 또 상추와 같은 그런 부드러운 맛이 나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 세포 융합 또는 교배 뿌리에서는 예를 들어서 감자가 나고 줄기에서는 도마토가 나는 그런 것들 그래서 포마토라고 그러죠 포테이토 플러스 토마토 그런 것들도 세포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육정기술이고요 이러한 육정기술은 기본을 갖다가 우리가 다룬다 그래서 강물의 흐름으로 비유를 했을 때는 상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업스트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증식기술 배양을 하거나 인공수장을 하거나 양식을 하거나 이러한 과정들은 증식기술 또 그리고 물질생산 변환기술은 발효를 시키거나 또는 바이오리액터 생물반응기죠 이것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거나 사육하고 양식하는 이러한 과정들 즉 많이 만들어내는 과정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류 이렇게 표현해요 물의 흐름으로 봤을 때 중류라는 건 결국은 강물 같은 경우도 뭐예요 중류 정도 되면은 상류에 골짜기, 이 골짜기, 저 골짜기로부터 막 흘러내린 물들이 합해져가지고 어느 정도 줄기를 이루잖아요 물의 흐름에 그래서 중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분리정제와 관련된 것을 이제 바다가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류, 다운스트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리정제는 이제 저렇게 만들어낸 세포적인 단위에서 육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식을 하고 대량 배양을 시킨 물질을 갖다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유용한 물질만은 이제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분리정제하는 그러한 분리정제를 갖다가 우리가 다운스트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분리하고 정제하는 그런 기술들이 활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막분리, 원심분리, 추출, 수성, 2층 분배, 전기용동, 여과, 침전분리, 결정화, 석출, 투석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분리정제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분리정제하는 과정에서 바이오퍼덕터 생물질로부터 얻어진 생물체로부터 얻어진 유용한 물질을 갖다가 왜 분리정제하는데 그렇게 그 분리정제가 중요한가 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거지만 여기 X축이 뭐냐면 가격이에요 가격 Y축이 뭐냐면 그것이 만들어진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농도예요 그래서 가격은 킬로그램당 몇 달러 정도 이 자료는 물론 여기 보시면 1984년도라고 써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자료예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년 전 자료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꾸준하게 이 자료는 인용이 되고 있어요 기술도 발전되고 비용은 줄이고 또 농도는 조금 더 높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위에 보시면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에탄올 에탄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얻어져요? 우리가 발효를 통해서 얻어지잖아요 술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경우가 보통 이제 10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리터당 10의 제곱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죠 리터당 100g 정도 그러니까 퍼센트로 치면 한 10% 정도의 알코올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10% 여러분들 막걸리 같은 경우도 발효를 잘 시키면요 12%까지 얻어져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와인 같은 경우도 12% 정도의 알코올 농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팔리는 에탄올인 것이에요 그런 경우에 보면 대략 한 10의 마이너스 1성 10의 마이너스 1성 10의 마이너스 1성이니까 0.1이죠 즉 킬로그램당 0.1달러 0.1달러 하니까 이제 100원 1킬로에 100원 근데 이거보다는 이제 올랐겠죠 지금은 벌써 한 40년 지났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소주 정도 마시거나 막걸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합니까? 한 통에 뭐 음식점에서 먹을 때가 비싸지만은 그렇죠? 보통 슈퍼 같은 데서 살 때는 뭐 한 2천 원 정도? 그렇죠? 천 얼마 정도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트리게시드라고 하는 구연산이라든가 MSG라고 하는 화학정미료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도 농도는 같지만 가격이 벌써 이제 유용성에 의해서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인슐린 같은 경우가 10에 5승 킬로그램 정도 있으면 10에 4승에서 10에 5승 정도 달라요 10에 4승이면 얼마예요? 만 10에 5승이면 10만 1킬로 정도만 있으면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슐린의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0에 마이너스 1승 0.1g 1리터에 0.1g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적은 농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다 헤파티티스 B 백신 헤파티티스 B 라고 하는 것은 B형 간염이에요 B형 간염의 백신 같은 경우가 1986년 이거 84년도 자료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자료들을 올려놓은 건데 86년도에 어느 정도가 됐냐면요 그 간염 백신 B형 간염 백신 같은 경우가 농도가 대략 10에 마이너스 1승에서 10에 마이너스 2승 정도 차이 그 정도 수준에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은 어느 정도 돼요? 그게 1kg 정도 가격으로는 10에 7승 정도 10에 7승이에요 100만 1000만 그렇죠? 1000만 불에 1kg 정도 가지고 있다면 1000만 불에 어마어마한 비용인 것이죠 그 다음에 유로키나세라던가 테라퓨틱 인사임 치료를 하는 데 필요한 효소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10에 9승이에요 10에 9승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0억 10억 불 1kg 정도만 있으면 10억 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도가 얼마예요? 10에 마이너스 6승 그람이에요 1리터에 10에 마이너스 6승 그람이라고 ppm을 넘어가지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러한 굉장히 아주 희박한 농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분리정제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봤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거 제가 지난번에 그냥 거의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물에 미생물에 생물체의 기능을 이용해서 유용한 물질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러면 비율로 비용이 분리정제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느냐 그걸 갖다 여기다 써놨어요 제가 Economic Importance 경제적인 중요성이에요 그렇죠? Of Bio Separation Engineering 즉 생물질로부터 얻어진 물질을 세퍼레이션하는 즉 분리하고 정제하는 그런 공정에서의 경제적인 그런 중요성이에요 바로 보통 아까 말씀드렸었던 에탄올이라든가 아세톤 같은 경우 에탄올뿐만이 아니라 아세톤 같은 경우 뭐 전체 전체 그 비용에서 분리정제하는 비용은 비교적 작아요 15에서 20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장품에서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잔탄검이라든가 젤라틴이라든가 이런 류들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뭐냐면 분리정제하는데 40에서 50% 정도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전체 비용 중에서 그리고 이제 더 높아지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스 항체죠 항체 항체 치료하는데 쓰고 그러한 항체만 해도 벌써 50에서 70%가 거의 분리정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 가격에 그리고 뉴클레이시드 베이스트 프로덕트예요 지금 헥사 DNA죠 DNA DNA 관련해 그런 물질들 이런 것들은 분리정제하는데 60에서 80% 또 플라스마 프로테인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알부민 여러분들 왜 병원에서 링고로 영양주사 맞고 그럴 때 나오는 알부민 휴먼 알부민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의 70에서 80%예요 분리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비용이 소모가 된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분리하는 방법들 이렇게 분리하고 정제하고 그러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 물질 추출론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분리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분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Mechanical Operation이에요 주로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것들은 물리적인 그런 분리예요 그래서 그 종류로는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형태로 분리를 한다든가 또는 크기로 분리를 한다든가 사이즈죠 그 다음에 Dancy 밀도로 분리를 한다든가 또는 Electromagnetic Property예요 그렇죠 전자기적 전자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것 즉 자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예요 우리 캔을 갖다 버려도 이게 알미늄 캔인지 철 캔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철의 경우에는 자석에 자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석에 탁탁탁탁 가서 붓는다 알미늄은 안 붓죠 그렇죠 그렇게 분리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여기 우리가 그 음료 캔이라든가 분리를 할 때 이렇게 막 섞여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자석이 달린 위쪽에 자석이 달린 쪽에 컨베어벨트가 움직이는 데는 거기는 자석이 달린 건 다 저쪽에 가서 붙는단 말이에요 그쵸 철이니까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장소가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알미늄으로 알미늄 캔으로 알미늄 캔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예를 들어 다른 유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철은 저렇게 전자기적 특성을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분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장소들은 따로 분리를 해요 이런 유형이라든가 근데 바로 이렇게 크기나 모양 이런 것들을 주로 분리를 하고 그럴 때 부동력 거기 추진력이 되는 거 이것을 구동력 추진력 이라고 하는 것이 드라이빙 포스 그래요 드라이빙 포스 즉 거기에 주로 작용하는 그런 역학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크기라든가 또는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로 많이 분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필트레이션 여과죠 여과 여과 그렇죠 여러분들 커피 여과 같은 거 하잖아요 원두 커피 거기다 물을 이렇게 보면 중력에 의해서 쫙 내려가면서 그렇죠 커피에 있었던 물에 녹는 녀석들만 쫙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필트레이션 혹은 리퀴드 서스펜션으로부터 솔리드 흙탕물로부터 흙만 분리하는 거 그렇죠 거름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통해가지고 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는 밀도를 통해서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사진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료로 보여드렸는데 저 맨 왼쪽이 뭐냐면 흙의 흙 물이 이제 강가 같은 데서 모래하고 섞여있는 거기서부터 뭐를 알려고 하냐면 사금을 갖다가 분리하는 사금은 뭐냐면 모래사자에 금금자예요 모래 형태로 모래와 같이 섞여 있었던 금 우리가 모래 섞여있는 반짝반짝하는 것 중에 은이라든가 금빛이 나는 것이 대부분은 운모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 금빛이 나는 반짝반짝하는 것 중에는 실제 진짜로 금도 있어요 그 금이 우리가 사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강물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런 데에 인접해 있는 혹은 꼭 거기에 인접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흙으로부터 금을 갖다 분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일반 흙하고 금하고는 밀도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밀도가 굉장히 거의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금하고 일반 흙하고는 20배까지는 안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흘러가는 물에 이렇게 흔들흔들 하게 되면 1번처럼 그러면 뭐예요 금은 무거우니까 쉽게 안 흘러가고 그냥 일반 흙은 10배 정도 가벼우니까 빨리 흙이 씻겨져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골라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중에 다 씻겨져 내려가고 거의 남는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금 아주 조그만 조각이지만 금을 갖다 골라낼 수 있어요 이러한 사금을 갖다 채취하는 것이 요즘은 동호회 활동으로 많이 한다고 그러네요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나오던데 이러한 분리 방법이라든가 세디멘테이션 침전시키는 거예요 흙탕물을 물을 중에서 깨끗한 물을 갖다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그렇죠 흙들이 쫙 가라앉잖아요 그리고 윗물만 싹 떠가지고 그래야지 활용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러한 방법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기계적인 방법인 것이죠 기계적인 분리 방법이고요 또 하나가 뭐겠어요 기계적인 분리 방법이 아니라 이제 바로 Mass Transfer Operation Mass Transfer Mass Transfer 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이동됐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그 물질이 있는 그 상태에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부터 낮은 쪽으로 또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물질 이동은 그 물질이 이동하는 그러한 이제 조작은 Vapor Pressure Vapor Pressure가 증기압이라는 거예요 증기압은 증기압 차이에서 끓기도 하고 저거는 끓는 점 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끓는 온도 증기압 뭐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Solubility 용해도죠 그렇죠 물에 잘 녹는 녀석하고 물에 안 녹는 녀석하고를 갖다가 똑같은 고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돌하고 소금하고 어떻게 가려내냐고 섞여 있다면 같은 색깔도 흰색이라고 하면 이게 골라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일일이 조그만 돌을 갖다가 다 맛을 보고 골라낼 수도 없고 그렇지만 소금은 물에 잘 용해도가 훨씬 높으니까 그렇게 골라낼 수도 있고 또 Diffusion 확산의 성질을 갖다가 이용한다는 바로 여기서 이용하는 구동력이라고 하는 것 추진력이라고 하는 것은 Concentration Difference 농도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분리를 해낼 수 있어요 투석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 농도 차이에 의해서 막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또 Activity Difference 활동도 차이라고 하는 활동도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용해도 이런 것들도 활동도 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리를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구체적인 예로는 Distillation 증류의 증류 Gas Absorption 기체 흡수 그리고 Dehumidification 이거는 뭐냐면 탈습의 탈습 제습이죠 Adsorption 흡착 또 Liquid Liquid Extraction Extraction 추출이 추출 추출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Leaching 침출 Crystallization 결정화 Membrane Separation 막불리 또 Ion Exchange 이온교환 Dialysis 투석 Electrophoresis 전기영동 Chromatography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다양한 유형이고요 몇 가지만 제가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저게 뭐냐면 증류죠 증류 원유로부터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끓는 점차는 아까 뭐라고 하냐면 베이퍼 프러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빨리 끓는 녀석 빨리 휘발하는 녀석은 맨 꼭대기에 휘발유 그 다음 휘발하는 녀석이 등류 그 다음 휘발하는 녀석이 경유 중유 이런 식으로 분별해서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해낼 수 있고 가운데 있는 것이 추출이라는 것이에요 밑에 밑에 어떠한 액체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액체상에 어떤 물질이 녹아있는데 이 녀석은 사실은 분리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위에 회색빛처럼 이렇게 제3의 용매를 제3의 물질을 갖다 집어넣어서 막 흔들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었던 특정 물질은 저 제3의 용매 잘 녹아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추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라든가 또 저 증류하고 비슷하지만 이거는 이제 소주 우리 막걸리로부터 막걸리에 있는 그런 알콜을 갖다가 불을 때면 이렇게 알콜은 휘발성이 좋으니까 빨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가고 그것을 갖다가 다시 냉각시키면 이제 응축이 돼가지고 알콜이 높은 농도에 알콜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얻어진 것이 이제 소주예요 사실은 이렇게 만든 것이 안동 소주입니다 이러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우리가 물질 전달 물질 이동 저작을 통해서 이제 분리를 하고 정제를 하는 건데 이 물질 전달을 통한 이동 물질 이동을 통한 그건 분리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물질 추출론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앞에서 이제 잠깐 보셨던 기계적 분리에서는 필트레이션 또는 원심분리 그런 정도가 실질적인 공정에는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그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또는 의약품 이런 데 이제 응용이 되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진 성분을 분리할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응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분리를 할 때 물질 이동 저작을 통해서 분리를 할 때 우리가 보통 물질은 세 개의 상태로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기체 액체 고체 이 세 개의 상태로 존재를 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러한 세 개 기체 액체 고체인 gas liquid solid 가 서로 이제 같이 섞여있다고 합시다 근데 조금 단순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서로 섞여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걔네들을 분리해낼 수 있는 이제 잘 지네들끼리 이제 혼합이 되어 있긴 하지만 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확연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일 때 그래서 inmissable 그래요 서로 섞이지 않나 혼합되지 않나 그런 형태로 같이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그런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 gas liquid solid 는 여섯 개의 조합이 두 개씩 만들어질 수 있겠죠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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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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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 solid liquid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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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섯 개의 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inmissable 서로 섞이지 않는 혼합되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gas gas 의 경우는 무조건 혼합이 돼요 100% 그런 상태로 존재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대상이 아니겠지 그렇지 걔네들을 갖다가 바로 섞이지 않는 상태로 분리를 해낼 수는 없고 섞여 있는 상태에서 뭔가 하나만 따로 이제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perfect mixing 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선 제외를 하고 두 번째 gas liquid 기체와 액체가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상으로는 distillation 증류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그렇죠 끓이니까 희발되면서 하나는 기체 상태 하나는 액체 상태 밑에 남아있는 거 그런 형태이겠죠 그래서 열을 가하거나 또는 열을 뺏거나 즉 냉각시킴으로 냉각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gas absorption 기체 흡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공기 중에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냄새가 많이 난다라든가 어떻게 제거를 하겠어요 그럴 경우에 그 공기 중에 암모니아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는 액체를 갖다가 흘려보내요 샤워를 하듯이 쫙 하면은 그 중에서 암모니아는 이 물 속에 잘 녹아요 물에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해낸다라든가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액체 속에 있는 어떤 희발성인 물질을 갖다가 공기를 집어넣어서 또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탈리탈거라고도 합니다 또 증습 수분을 갖다 더 공급을 하고 건조한 어제오늘 비가 오면서 산불도 어느정도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그쵸 수분을 갖다 집어넣음으로써 또는 반대로 수분을 제거함으로써 응축을 시켜서 제거하는 탈습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을 테고요 세 번째로는 리코드 솔리드예요 솔리드인데 뭐예요 액체하고 섞여 있을 때 그랬을 때 일부는 또 뭐예요 그 고체가 액체에서 녹기도 한다고요 소금처럼 이렇게 이제 침출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 혼합물에서 액체에 녹여가지고 그래야 빼내는 그런 유형이 있을 수 있을 테고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합니다 금을 갖다 액체로 액체로 녹여서 예 할 수 있어요 바로 거기에 거기에 쓰는 것이 뭐냐면 이제 뭐냐면은 청산가리 용액이에요 청산가리 용액은 금을 녹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리칭 오브 고울드 프롬 월스 광물로부터 금을 리칭 침출해서 낼 수 있다 뭐에 의해서 바이 시아나이드 솔루션 시아나이드 솔루션 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청산가리 용액이에요 청산가리 용액을 이용해서 광물로부터 금을 갖다가 녹여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예로는 저 침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마 녹차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거기 포장지에 침출차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커피도 그렇고 녹차도 그렇고 우리가 티백에 있었던 거를 물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 녹차 안에 있는 성분 중에서 뜨거운 물에 잘 녹는 차가운 물에도 아주 미래이지만은 적은 양이지만 녹지만 따뜻한 물에 잘 녹는 성분들만 우려내죠 그걸 침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커피 같은 경우 우리가 원두커피 녹여내는 것도 그렇고 흡착 흡착은 여러분들 정수기 같은 경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또 크리스탈라이제이션 결정화 이거 히토류 원소라든가 히토류 원소는 반도체 이런 데 많이 쓰는 것들이 히토류 원소에 그 다음에 이온교환 수지 수중에 물속에 있는 그런 어떤 양이온이라든가 음이온을 제거하는 데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게스솔리드 기차하고 고차하고 섞여있는 거 먼지가 공기 중에 많아 못 써요 우리 필터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쓰기도 하고 또는 adsorption 흡착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수색 물이 많이 젖어있다 그런 경우에는 건조를 시켜서 그래서 제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분별승화에 의한 분리 같은 경우가 뭐냐면 바로 나프탈렌 같은 경우 그렇죠 나프탈렌은 공기 중에 바로 고체가 승화를 해버리죠 그렇죠 분별승화에 의해서 분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액체액체 액체 혼합물로 되어 있는 경우 중에서 어떤 유행한 성분만 끄집어내는 거 이걸 갖다가 익스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따로 아예 챕터를 따로 떼가지고 같이 살펴볼 거고요 고체고체 고체고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기계적인 그런 조작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석을 통해서 분리한다든가 또는 뭐 뭐라 그럴까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 하고 밀도차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은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기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다음 시간부터